안녕하세요. 저는 쯔티처라고 합니다. 강아지 훈련사예요. 그래서 티셔츠도.. 안에 티셔츠 강아지인가요? 이거 입으면 기부되는.. 이거 봤어요! 혹시 이쪽은 강아지에 관심 없으세요?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.. 이 친구들은 그런 훈련 같은 게 필요 없나요? 약간 훈련을 안 받는 게 나은 친구들이어서.. 바뀌는 것 같아요. 다른 쪽으로..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게 되네요. 멀리서 지켜보는 게.. 약간 싸우자는 건가요? 두 명 남았네요. 네. 아까는 오해였습니다. 정말요? 제가 약간 서운했거든요. 어.. 그게.. 그게.. 그런 거 아니었어요. 아 그래요? 풀.. 풀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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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.